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9월 2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임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도록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주장을 다 버리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랄 것이다. 복음교역자 219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무덤들은 열릴 것이며 죽은 자들이 다음과 같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올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나올 것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50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대쟁투의 실체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당신 삶의 대쟁투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대쟁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쟁투의 실체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쟁투가 어떻게 끝날지 아는 것은 또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2.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넘어서 해석하려 한다면 예언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예언하거나 그런 말을 믿어서 문제가 되었던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3. 게시록 14장 9에서 11절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교과 토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는가 4.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